어차피 헤어짐을 아는 나에게 우리의 만남이 짧아도 미련은 없네 요즘은 최양락 선배님이 희망하는 거 보면 또 웃음 것들 혁수가? 혁수 나는 사실 숙제를 내주면 하는 스타일이고 내가 개발하지는 않는데 형들을 위해서 개발한 거야 방송용에 대해서 형들을 재미있게 해 주려고 개발한 거야 왜냐면 최양락 선생님은 모르는 친구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어디서 하면 잘 몰라 형들은 아니까 어떤 건데? 해줘 이런 거지 민규랑 나랑 무지하게 마셨어 근데 다음 날 되니깐 나는 머리가 깨지는데 민규를 멀쩡해 멀쩡해 그게 안 된단 말이야 내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야 이거는 진짜 대단하다 이런 거를 내가 개발을 해서 형들한테 자꾸 해드려 이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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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영은 뭐해줘? 해줘요 쩝떡하고 당당하게 당장 진행시켜 그 다음에 원래 처음 했던 게 유혜진 그치 누구세요? 아는 형님이요? 저는 모르는데요 지금 봤으니까 아는 거죠 뭐 그럼 쫘악 잘 찍어봐요 이경영 관찰력이 좋다고 그러는데 얘는 호흡을 따라요 호흡을 따라요 호흡을 따라요 다른 개인기야 그치? 내 목소리는 다 똑같아 잘 들어온 목소리는 다 똑같아 다 비슷해 다 내 목소리가 포인트 포인트 나무니 선생님은 어디지? 나무니 선생님이 클래식이지 어디 가면 하는 거야 그래 호흡 아니 호방 호방 나한테는 클래식 같은 모짜르트 같은 거 베토벤 같은 거 빅마마 빅마마 이거는 내가 가수 빅마마 가수 빅마마 노래를 가지고 놀잖아 그 와중에 약간 전환되는 시점이 좀 있어 포인트야 그게 뭐냐면 처음에 신년아 누님이 갑자기 되게 여유 있어 내가 또 생각나 널 떠날 거란 걸 잊고서 근데 갑자기 파워있게 이형이 형이었어 내가 너 자자툼 음란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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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윽 나라니까 우리만 보니깐 더 재미있어. 엔딩은 김경호 가야지. 내가 바른 펴도 나면 절대 피지 마. 누군지 단번에 김경호. 너의 단번에 김경호. 근데 김경호는 대한민국의 톤도 비슷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내가 혼자 하기 심심하니까 락베이비도 한 번 도와주면. 락베이비 그럼 제가 한 번. 락베이비. 잘했지만. 좋은 작곡들한테. 소리 좋아. fifth early in. 오늘 오늘 영상 봐. JEFF. 머리를 쓸어올리는 너의 모습. 시간은 조금씩 우리를 갈라놓는데 어디서부턴지 무엇 때문인지 작은 여행 손을 잡기도 난 두려워 김경우 씨입니다 어차피 헤어지르라는 나에게 우리의 만남이 짧아도 미련은 없네 누구로 널 대신 할 수는 없지만 아닌 건 아닌 건 진짜 똑같아 미련일 뿐 조성모 씨입니다 멈추고 싶던 순간들 행복한 기억 그 어까도 바꿀 수가 없던 너를 이따가 김정민 해줘요 이제 나의 눈물과 바꿔야 하나 숨겨온 너의 진심을 알게 됐으니 김정민 형입니다 사랑보다 멀 우정보다는 가까운 너무 가까워요 내 보는 땅에 그 마음을 이제 떠나리 내 자신보다 이 세상은 그보다 너랑 기다려 내가 미워지네 내가 미워지네 내가 미워지네 내가 미워지네 아이고 고생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명절 득직 같아 명절 득직 가수가 1등 나오고 쑥스러웠습니다 희철이가 원래 별로 안 쑥스러워하는데 이 경우가 너무 똑같으니까 쑥스러워하네 우리 질 수 없어 팀마다 고음에 자신 있는 사람은 한 명씩 나와서 김경호의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로 노래방 고음을 내게 해줄 거야 소중훈이 넘어갈 때마다 키를 올릴 거야 형철이 형 정신 차려 형이 떨어지지 않고 영철이 형 지면 사고야 진짜 가장 우리한테 큰 카드야 진짜 이거 어떡하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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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훈이 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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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대로 보이죠 사랑했지만 경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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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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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식! 역시야! 말리지 마, 말리지 마! 난리지 마, 시키야!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진짜로! 진짜로! 이거 할 때, 이거 할 때만큼 정말! 기다려줘! 나 진짜 이거 할 때만큼은 김영철이 정말 자랑스러워! 이거 안 되는지 모르겠어! 영철이가 이거 할 때 항상 우리 왕가석아 한 얘기 있지? 웃음 키스 해! 그냥 열심히 해! 진짜 그냥 진지하게 불러! 장난치지 마, 하라잖아! 자, 영철이 대 혁수! 한, 두 달마다 키를 하나씩 올릴 거야! 자, 음악! 주세요! 우와! 이거 정확하게 봐야 되는지, 심사를! 지금 누가 먼저 하는 거야? 멜로디 없음으로 해 주세요! 멜로디 없음으로 해 주세요! 우선, 네가 먼저 해? 네가 먼저 해? 아, 된대요? 저음 못 하는 건 상관없더라, 저음! 저음 불가라서 내가! 영철이 나중에! 명철이 먼저 해! 명철이 먼저 해! 명철이 먼저 해! 아무 때고 내게 전화를 해 잘한다! 나야 하며 말을 꺼내도 누군지 한 번에 알아내 너의 단한 사랑 좋아, 깨끗해! 좋아, 깨끗해! 올라갔다! 눌러! 수오 인도의 달린 셔츠를 보며 제일 먼저 네가 떠올릴 사람 너의 직업 속에 항상 간직된 사랑 내게 그런 사람이 나일 수는 없는지 네 곁에 있는 내 친구가 아니라 그가 너를 남아프게 너 혼자 울고 있는 걸 봐서 달려가 그에게 나이 말해줬어요 그에게 나이 말해줬어요 그대가 울리는 그 한 여자가 내게 내 삶의 전부라고 너의 슬픔이 오면 제일 먼저 네가 찾아준 사람 너의 생일마다 꽃을 안겨줄 사랑 네가 그런 사람이 나일 순 없는지 네 곁에 있는 네 친구가 아니래 어젯간 그가 너를 맘 아프게 놓쳐 울고 있는 걸 봐서 달려가 그에게 많이 말해줬으면 내 스승을 모두 날 얻지 못하는 그녀 가진 그녀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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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가지고 좋다 형수야 형수 그냥 옆에 가 예약만으로 달아낸 세상 내가 너다 그냥 옆에 가 예약만으로 달아낸 세상 내가 너다 그대 그대 행복한 거라고 언제 일어나봐 언제 일어나봐 언제 일어나봐 내가 부린거 많이 슬펐어요, 형? 많이 슬펐어요? 그 파트 아니에요? 그 파트 승리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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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위하여 이별을 끝한 거야 잊지마 내 사랑이 너는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있어 잊지 말 거야 슬픈 미련을 거친 영원히 원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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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야! 너희도 우리 분위기 봐가면서 해. 뭐라고 치지 마. 명철이 고생했단 말이야. 명철이 진짜 높네. obe室 명철이 열심히 세ы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